작년에 가장 핫했던 명품 브랜드 하며 프라다 프라다에서 또 가장 핫했던 아이템들 청키, 소울, 로퍼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 정도 됐을 때 저는 요거 손이 갈 것 같진 않아요 10년도 더 됐나? 그때 샀던 프라다 로퍼거든요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도 잘 신었고 그냥 진짜 무난하잖아요 제가 할머니 돼도 잘 신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? 요런 것들은 돈이 안 아깝죠